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전세권이죠. 전세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 세가지로 물권법을 마무리 할 건데요. 첫 번째 전세권의 의의가 나오죠.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요? 466페이지네요. 일단 전세권이란 권리는 뭐냐면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 지급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뭐 할 수 있냐면 경매할 수 있고 또 경매대금에서 뭐 받을 수 있냐면 우선 변제 받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은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용의 물권이고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담보 물권입니다. 따라서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용의 물권이 전세권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설정 등기가 필요해요. 따라서 설정 등기를 해야 전세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지급되고 설정 등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목적물을 인도받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라면 전세권은 성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는데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하게 되면 소멸청구당하고 소멸청구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첫째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목적물의 반환과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게 전부입니다. 교재 보시면 468페이지의 임차권과의 비교가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정리할 때 쓰시면 될 것 같고 469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존속기간이 나와요. 첫째 채장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못한다. 두 번째 채당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원칙이에요. 다만 건물에 관한 전세권 다시 말하면 부동산 중에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1년이 보장이 된다. 따라서 채당기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전세권의 갱신.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하더라도 10년을 넘지 못하고요. 2번 법정갱신이 나오는데 요건은 뭐냐면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 또는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데 이게 전세권의 법정갱신이고요. 주의할 점 첫째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된다.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고요. 두 번째 등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갱신하고 등기하지 않아도 최삼제에 대항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뀐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과하면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70페이지 전세권의 효력에서 1번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고요. 2번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가지고 갓 전세권의 건물 전세권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러면 을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전세권의 효력이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법정 지상권인데 여기서 법정 지상권을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이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우측에 3. 전세권자는 스스로 유지하고 수손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난 곳이 있으면 스스로 고쳐야 되므로 전세권자는 피로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고 유입비 상한만 청구할 수 있다. 4번 점유권이 있고요. 물건으로 청구권이 인정되고 상림관계에 관한 민복규정이 당연히 적용이 되죠. 그 다음 5번인데 전세금의 경제 사정 등의 변동을 인해서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증액 청구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 또 들리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전세권의 처분에서 1, 처분의 자유. 전세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전전세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다만 지상권과 다른 점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넘겨보시면 전세권의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좀 신경 쓸 것은 뭐냐면 전전세죠. 개념은 뭔가요? 전세권 중 한 번 더 전세를 줬다 이런 개념인데 주의하실 것은 원래 전세권보다 전전세권이 더 작아야 된다. 존속기간도 작아야 되고 전세금의 액수도 작아야 되고요. 원래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합의로 전세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임이 강화됩니다.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강력에 대해서도 원래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시점을 기준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는데 자세한 것은 전환권 할 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전세권의 소멸. 1번 소멸청구 이거죠.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해야 된다.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수익하게 되면 소멸청구당하고 전세권은 즉시 소멸한다. 2번 전세권의 소멸통구. 뭐죠?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소멸통구할 수 있고 유효로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 그 다음 3번 목적부동산의 멸실이 나오는데 교재는 전부 멸실 일부 멸실 나와있지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것은 만약에 전세 목적물이 멸실됐는데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범위 내에서 전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전세권자에게 그 멸실 훼손에 대해서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액만큼 전세금에서 공제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74표에 오시면 전세권 물론 포기할 수 있죠. 다만 포기는 단독경의 법률이니까 포기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되기 위해서는 말소등기가 필요의 됨을 유의하시기 바라고 소멸효과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다. 따라서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반환 및 전세권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등기서류를 먼저 교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전세권자의 원상회복의 점.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상회복해야 돼요. 다만 전세권자가 부속시킨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전세권자에게 부속물 매수 충무권이 인정되는데 이 부속물 매수 충무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강행기종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5번 피로비 상한은 청구하지 못하지만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76페이지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있죠. 2번 보시면 옳지 않은 걸 찾는데 2번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X죠. 수선은 누구 하는 겁니까? 전세권자가 따라서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피로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482페이지 오시면 담보 물건에서 뭐가 나오냐면 유치권이 나와요. 핵심적인 것만 좀 정리를 해보면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입니다. 관하여 생긴 채권이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뭐가 성립하게 되냐면 유치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서 변제를 강제하기 위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인데 여기에다 살을 붙이면 돼요. 첫째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다. 또 유치권자는 반드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그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는데 유의하실 것은 적법한 점유화 되거든요. 만약에 그 점유가 불법한 점유, 위법한 점유인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또 반드시 점유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된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충고권은 없다. 따라서 누가 뺏어가면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충고할 수 있지만 유치권을 이유로는 반환 충고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되어 있고 인정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아무 채권이나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을 생긴 채권이어야 하므로 필업이나 유익비 또는 공사대금 채권은 그 목적물을 수리하고 목적물을 계량하고 목적물을 공사해줘서 발생한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되게 되지만 흐리판례에 따른다면 임차보증금이나 또는 권리금 또는 매매대금은 목적물에 관할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라는 쌍무계약, 매매라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유익비의 경우에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다만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했다면 법원이 두 달 위에 줘라 또는 한 달 위에 줘라라고 상환기간을 허여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유치권에 관한 뭐가 되는 거죠? 성립여권이 되고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 유치권의 효력입니다.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권이니까 제3자에게도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요. 또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경락인에게도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유치권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따라서 경락인에게 소극적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이유로 변제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유치권도 담범물권이기 때문에 경매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다. 또 간이 변제 충당권에 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목적물로부터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상대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과실을 수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수치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유치권자에게 뭐가 있는 거죠? 과실수치권이 있는 거고요. 수치한 과실을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유치권자가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없다. 만약에 유치권자가 사용수익하게 되면 의무를 위반한 것이니까 소멸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은 경우 두 번째,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드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임차권자가 필요비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필요비나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할 생긴 채권이니까 임차권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임차권자가 유치권 행사하는 동안에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있다. 왜냐하면 임차권자가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수익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유치권에 관한 전부죠. 이 정도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489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489페이지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2번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을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는 특약으로 유치권을 배제시킬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유치권에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된다. X죠? 왜냐하면 유치권 행사는 말 그대로 유치권 행사예요.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직간접을 불문화하거든요. 그런데 예외가 있을 수가 있는데 4번 보시면 유치권의 점유가 간접점유이고 채무자가 직접점유예요. 이거는 우리 판례는 간접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뭐 했다는 얘기죠? 반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간접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경매로 매각받은 자에게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경략인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유치권을 근거로 해서 변제해달라고 뭐 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되겠죠. 끝이죠. 그 다음에 질권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497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저당권이 나와요. 자, 497페이지 저당권자. 저당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계약과 등기를 통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저당권이고요. 그래서 저당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상실적인 건데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법적 성질과 약정담보물권이고요. 나 타물권이고 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고 라 담보물권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약조로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고 그 다음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있고요. 물상대의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려야 하죠. 자, 498페이지 오시면 약정저당권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저당권을 성립하기 위해서 설정계약, 약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하는 거다. 유의하실 것은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여야 한다. 왜냐하면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그렇지만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라면 그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는 3번 저당권의 객체.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이. 다시 말하면 저당권의 객체는 동산에는 원칙에서 성립 설정할 수 없고 부동산에 설정하는데 부동산과 같은 물건에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4번 피담보채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무제한이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500페이지 오시면 저당권에 특수한 성립해가지고 1번 법정저당권. 무슨 얘기냐면 연체 차임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우리가 법정저당권이다. 주의하실 것은 법정저당권,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죠. 2번 부동산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인데 이런 얘기죠. 부동산 공사를 냈어요. 그런데 공사대금을 안 준다면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부동산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조심할 것은 이것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설정 청구라고 도급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형성권이 아니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에서 1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피단보 채권의 범위 원본, 원금에도 미치고요. 이자에도 미치고 위약금에도 미치고 라 번 채무불리행율이나 손해배상 청구권과 마본 저당권 실행 비용도 저당권에 미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첫째 원본, 이자, 위약금은 설정 등기를 해야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두 번째 채무불리행율에 인한 손해배상 다른 말로 하면 지연배상금입니다. 지연배상금과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불리행율에 인한 손해배상 즉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여 담보가 되지만 이자는 기간에 제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1번 목적물의 범위가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건물이 증축됐을 때 증축된 부분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문제는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만 따져요. 따라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는 이로 부합이 되면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미치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로 부합되지 않으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증축된 부분이 모호가든 미등기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또 증축된 시점이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요. 이 증축된 부분이 경매 과정에서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아요. 부합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넘기셔서 4번 저당권자는 과실수치권이 없습니다. 과실을 수치하려면 목적물을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류하지 않는 한 저당권자는 과실수치권이 없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저당 토지상의 건물인데 일단 원칙적으로 토지저당권은 건물에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지저당권과 토지에 대한 건물,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니까요. 좀 이따 다시 해놓은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일괄 경매권이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좀 이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물상대회입니다. 이 물상대회는 좀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의리 가백에 1억을 불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A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저당권이 설정된 A부동산이 멸실됐어요, 훼손됐어요,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런 일이 생기면 돈이 생겨요. 제3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다면 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러한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지급되기 전에 을이 만약에 압류를 했다면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상대회라고 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첫째,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했을 때만 물상대회가 인증된다. 따라서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회가 인증되지 않아요. 따라서 만약에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아먹고 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더라도 이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회가 인증되지 않는다. 왜요?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은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저당권자가 꼭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저당권자가든 제3자가든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했다면 물상대회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빼먹었네요. 이런 물상대회가 인정되는 권리가 저당권뿐만 아니라 전세권에도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요? 목적물이 멸실돼서 저물을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이 돼야 되니까요. 보시죠. 그다음에 이제 2번 해가지고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 해가지고 교재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506페이지 하단까지 506페이지 하단까지 3. 저당권과 용익관계까지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 건데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뭐죠? 중요합니다. 경매는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첫째 우리가 경매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경매가 들어갔을 때 권리가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된다. 무조건입니다.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등기 시점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요. 두 번째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구하고 비교를 하냐면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를 한다. 다시 말하면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얘보다 빠르면 소멸되지 않고요. 늦으면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게 되고요.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면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끝입니다. 이거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멸 여부를 판단해 봤더니 소멸이 안 돼요. 그러면 소멸 안 되면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돈을 받게 되냐면 경매인 매수인에게 돈을 받으면 되고요.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게 되냐면 배당을 받게 되는데 배당을 받는 순위는 결국 뭐냐면 우선변제권이죠. 우선변제권이라는 말 자체가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수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져요. 우선변제권이 없는 권리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만약에 분기된 권리를 하면 분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이게 경매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들어볼까요? 첫째,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병의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게 되고요. 전세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 갑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을 전세권도 무조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는 거죠. 소멸됐으면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는데 전세권도 우선변제권이 있으니까 배당순위가 주어지고 등기된 시점을 기출받니까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배당을 받는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두 번째 사례 들어볼까요? 1순위로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3순위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병이 경멸을 신청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고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니까요. 배당순위는 원칙적으로 을이 1순위고 병이 2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소멸 안 되는 권리는 배당을 못 받아요. 이 전세권자는 소멸되지 않는 대신 누구한테 돈을 받습니까? 경락인 매수인한테 돈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배당을 받는 것은 을과 병,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로서 배당을 받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 두 가지 사례만 이해하시면 경매 부분은 다 끝나게 됩니다. 끝입니다. 이제 뭘 볼 거냐면 506페이지 하단에 2번에서 법정지상권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당하지 않습니까? 철거당하지 않는 거죠. 주의할 점.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느냐? 저당권 설정시다.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시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시예요. 또 저당권 설정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그 건물이 무호가든 믿음기든 따지지 않고요. 또 저당권 설정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면 경매가 될 때 실행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아들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시.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시. 이게 핵심인 거죠. 끝이에요. 자, 교재 한번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이제 509페이지 저당 토지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충고권이 나오거든요. 일단 의의는 뭐냐면 저당권 설정시 건물이 없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신축이 됐다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만약에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하게 되면 건물은 철거 당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럴 때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경매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 넣는다 하더라도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건물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고요.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라면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4번 제3취득자의 보호가 나오는데 일단 제3취득자는 누구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해요. 보호를 봤는데 첫째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만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제3취득자는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 그 다음 넘기셔서 4번 제3취득자는 경매인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변제하지도 못하고 경락도 받지 못해서 쫓겨나게 됐다면 피로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4번 저당권 침에 대한 구제에서 구제방법 1번 물건육권이 인정됩니다. 왜요? 저당권도 물건입니다. 다만 저당권은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반환중구권은 없다. 방해제고와 방해예방만 청구할 수 있다. 우측에 보시면 2번 침해를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채무자에 대한 특별효과에서 가본 이러한 침해를 인해서 담보가 부족하다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기한의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에서 나오는데 설명드릴 기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당권은 종된 권리다. 채권이 주된 권리다. 따라서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쫓아간다. 수반성.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부정성.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513페이지 오시면 특수저당권에서 근저당과 공동저당이 나오는데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안 보셔도 돼요. 시험에 나올 것은 아니고 따라서 근저당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의의는 뭐냐면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 우리가 근저당이다. 514페이지 오시면 설정하는데 설정계약과 등기를 하는데 등기할 때 반드시 기재될 사항은 두 가지. 근저당의 취지와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된다. 515페이지 오시면 효력해가지고 근저당과 효력해서 각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오죠. 1.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이 돼요. 조심할 것은 지원배상금은 굳이 1년분에 하나지 않습니다. 채권 최고의 범위 내라면 1년분이 초과되더라도 지원배상금이 담보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2번 실행비용, 경매기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3번, 4번이에요.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죠. 채권 최고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로 돼 있냐면 1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갚아야 될 채권, 채무액은 얼마냐면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갚아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이 아닌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이에 반해서 제3취득자나 무상 보증인은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는 것이 아니라 담보되는 범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1억만 바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결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이죠.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고 근저당권을 일반 저당권으로 바꿔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첫째,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된다. 두 번째,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액이 확정시키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다. 이 두 가지만 꼭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공동저당은 안 한다 그랬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물권법 강의를 끝냈고요. 다음 강의 때 채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